6월 17일 오버워치2에 대한 많은 정보가 풀렸습니다. 정거퀸의 스킬셋과 앞으로 오버워치의 업데이트 방향, 새로운 신화 스킨과 베타 테스트 100% 당첨 방법까지 로드맵을 통해 깔끔하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오버워치2는 무료 플레이로 진행됩니다. 기존 오버워치1을 보유하고 있는 유저들은 한정판 설립자 스킨을 얻을 수 있습니다. PVP 개편인 5대5는 다들 알고 있을 테니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즌제 도입이란 건 9주마다 새로운 업데이트를 진행한다는 건데 인터뷰 내용에 의하면 신규 영웅과 신규 전장을 번갈아 가면서 한 시즌마다 출시한다고 합니다. 한마디로 신규 영웅은 18주에 한 개씩 등장한다는 뜻이죠. 또한 크로스 플랫폼으로 플랫폼 간 진척도를 공유할 수 있습니다. PVE는 2023년부터 등장한다고 합니다. 인터뷰에서 잠깐 공개된 PVE 모드를 보고 가시죠. 그리고 저희는 더욱더 플랫폼을 통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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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은 로드맵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10월 5일 오버워치 2 시즌 1을 시작합니다. 소전, 정커퀸, 그리고 아샤로 추정되는 여우 영웅까지 3개의 신규 영웅을 출시하며 여우 영웅은 힐러로 출시한다고 공식 확정됐습니다. 신규 전장은 6개가 등장합니다. 기존의 베타에서 공개된 4개의 전장을 포함한 2개의 신규 전장이 추가로 공개됩니다. 그 중 한 개인 리우드의 잔해 이루는 이번 베타에서 공개되며 나머지 한 개는 포르투갈로 공개됩니다. 신규 전장은 5개의 신규 전장은 5개의 신규 전장입니다. 신규 전장은 5개의 신규 전장입니다. 신규 전장은 5개의 신규 전장은 5개의 신규 전장입니다. 신규 전장은 5개의 신규 전장은 5개의 신규 전장입니다. 신규 전장은 5개의 신규 전장입니다. 리오, new pvp map, pretty sure everybody's gonna love that one as well. It's a great map, it's close to the team, many people on the team are from Brazil, so it was kind of fun to inject the culture, the colors, the vibe into this map. There's a map that takes place in Portugal. This map is pretty close to the team because our lead environment artist is from Portugal. People from the location should really get a sense that we've done a ton of research and we were very inspired and I think we captured it pretty beautifully in the game. 또한 신규 스킨 30개 이상 추가로 공개되며 배틀패스 시스템이 도입됩니다. 수입을 다각화하는 배틀패스 시스템으로 다양한 보상들을 획득할 수 있으며 개성을 표현할 수 있는 무기 장식 또한 포함되어 있습니다. 신규 신화 스킨도 공개됩니다. 신화 스킨에 대해 설명드리자면 커스터마이징이 가능한 전설보다 높은 등급의 스킨입니다. 먼저 겐지 신화 스킨이 공개됐습니다. 다음은 신규 게임 모드가 등장한다는데 이건 푸시 모드를 얘기하는 것 같네요. 다음은 오버워치2의 시즌2입니다. 9주 뒤인 12월 7일날 시작하며 바로 새로운 돌격 영웅이 추가됩니다. 해당 돌격 영웅에 대한 정보는 아직 공개되지 않았는데 한 시즌만의 신규 영웅이라니 방향성을 완전히 잡은 느낌입니다. 또한 신규 정장도 동시에 공개됩니다. 오버워치2 초기 시즌이다 보니 전장과 영웅이 동시에 공개되나 보네요. 또한 30개 이상의 신규 스킨도 추가된다고 합니다. 시즌이 바뀌면서 배틀패스도 새롭게 변경되고 새로운 신화 스킨들도 공개된다고 하네요. 다음은 2023년 시즌입니다. 3시즌이 아닌 2023년 시즌이라고 적혀있으니 2023년의 전체적인 로드맵이라 보시면 되겠네요. 신규 영웅과 신규 전장 그리고 100개 이상의 신규 스킨들 새로운 배틀패스도 추가되며 푸시 모드 외에 새로운 신규 모드도 준비중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PVE 모드는 2023년 출시입니다. 사진을 보면 4행키로 진행되는 듯하며 PVE 모드의 맵들은 PVP 맵으로도 등장한다고 합니다. 다음은 정커킨의 스킬들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 2, 3, 4 기본 공격은 근접형 샷건입니다. 보조 스킬은 톱니칼이 있습니다. 투사체 칼을 던져 적을 맞추고 적에게 박혀있는 상태에서는 적을 끌어당길 수 있습니다. 다음은 지휘의 외침입니다. 함성을 질러 아군의 방어력을 올리고 이동속도를 증가시키는 버프형 스킬입니다. 이 스킬은 전방에 큰 도끼를 휘두르는 스킬입니다. 정커킨의 공개된 스킬들만 4개 이상이라 자세한 명칭은 확인하기 어렵네요. 궁극기는 사륙입니다. 전방으로 자력의 소용돌이를 만들며 질주합니다. 희경당한 적들은 피해를 입으며 치료 효과가 차단됩니다. 또한 적에게 피해를 입혀서 본인의 체력을 채우는 효과가 있는 듯합니다. 부상이라는 추가 데미지를 주는 효과도 있다는데 이번 베타에서 자세한 내용을 확인해보시면 될 듯합니다. 또한 배너 시스템이 추가되는데 깃발을 세우는 듯한 모션이 나옵니다. 해당 시스템은 왠지 클랜 시스템과 겹쳐서 활용되지 않을까 싶은데 본인의 개성을 나타내는 포인트가 될 수 있겠네요. 다음은 경쟁전 2.0으로 바뀌는 디자인입니다. 어떤 영웅을 썼는지 어떤 모드를 했는지 등등 좀 더 보기 쉽게 인터페이스가 변경된 모습입니다. 닉네임 아래에는 월드베스트 스나이퍼라 적혀있는데 칭호 같은 시스템도 도입되는 듯합니다. 인터페이스 부분들이 정말 많이 바뀌었으니 이번 베타에서 확 바뀐 오버워치를 경험할 수 있겠네요. 마지막으로 오버워치 베타에 관한 소식입니다. 베타 신청은 지금 홈페이지에서 진행이 가능합니다. 추가로 감시기지 팩을 구매하시면 100%로 베타 테스트에 참여하실 수 있으며 한정판 스킨인 우주모법자 솔저, 우주모법자 캐서디를 얻을 수 있습니다. 또한 10월달 오버워치2 1시즌과 함께 오픈될 배틀패스도 같이 적용이 가능하며 오버워치2에서 사용할 2000크레딧을 추가로 지급받습니다. 해당 크레딧은 배틀패스 레벨을 올리거나 새로운 꾸미기 아이템을 입힐 수 있다고 합니다. 오버워치1의 2000크레딧이 아닙니다. 또한 조기구매 독점 플레이어 아이콘을 지급하며 오버워치1의 레전더리 에디션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해당 레전더리 에디션은 오카미 한조, 때까치 아나 등 영웅 스킨 5개와 전설 스킨 5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베타에 선정되지 못할까봐 걱정되시거나 누구보다 빠르게 베타를 진행하고 싶으신 분들은 해당 팩을 구매하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겠네요. 금액은 하나 4만 9천 9백원입니다. 저는 흑우새끼라 이미 구매했습니다. 이번 인터뷰를 통해 느낀 점은 유저들의 피드백을 많이 적용시켰고 공개된 정보들만 보더라도 소전만 달랑 등장했던 첫 번째 베타와는 완전히 달라졌다는 것입니다. 다들 빨리 베타 신청하시길 바라면서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그럼 오버워치 2 베타에서 뵙겠습니다.